자 180번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니까 자 쌤 이거 나오면 뭐하랬어 너 뭘로 치아내라 fx로 치아내라 자 너만 치아내면 끝나는 문제 너를 뭘로 fx로 치아내라 자 그럼 결국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fx인데 얘가 f'으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해 f1이 필요하잖아 쌤 여기 x에 1을 대입하면 f1은 결국 1 넣으면 1 더하기 3 x에 1을 넣는거니까 얘는 어차피 자연수라서 1에 몇승 해봤자 다 1이죠 그래서 0이거든 그래서 니가 0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마이너스 f 이런거 넣어도 되는거야 그래서 나한테 결국 f'의 1이 얼마에요 묻는거네 알지 알지 해서 자 결국 뭔거야 얘가 f'에 쌤 지금 이 식을 그냥 적은거야 얘가 50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니가 뭐라고 f'의 1이니까 f'의 1이 50이다 얘기하고 있는거지 됐어 자 fx는 x에 2n승 플러스 3x에 n승 마이너스 4니까 f'의 x는 2n에 x에 2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3n에 x에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될거고 f'의 1은 2n에 1에다가 몇승 해봤자 어차피 1이고 3n에다가 1에다가 몇승 해봤자 어차피 1이죠 그래서 결국 얘가 5n이 얼마란 얘기다 50이다 그래서 n은 얼마다 10이다 되겠네 1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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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다